건강은 어떠세요? 나요. 좋은 편이지. 식사는 잘 하시고요. 아유 저 검탱이. 아주 어머니 소리 나오겠네. 아예 눈물까지 쏟아라. 안녕하세요. 1주일 가요. 아니 그게 사실이야? 어. 그럼 셋째가 아들인가? 혹시 애 쓰는 거 아냐? 근데 시골씨 바라보는 눈빛이 참 다정했거든요. 오빠 보시는 눈끼도 평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시오란 이름 찾는 사람 있어? 응. 초등학교 1학년 때 짝꿍. 걔는 언젠가 한번쯤 만나보고 싶었어.